자 형님들 구독해주세 자 여러분 추천을 제겨찾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흰동아 알겠다 동학원님 어서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는데? 요새 대리가 너무 많아서 직접 통화를 해봐야돼 난 리멤버 했을때 전화통화를 했거든 아니면 얼굴이 실제로 보던거야 리멤버 했을때 그랬었어 왜 그래야지 면접탈이 그건 오바야 어? 이게 면접탈이 그건 오바라고 근데 우리는 그래 나는 그때 그랬었어 내가 직접 찾아봐봐 대구까지 가야돼? 아니지 대구까지 가야되는게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은 만나보게 해줘야지 나는 그 창원하고 마산까지는 갔는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말하는 도중에 꼴등이죠 자 꼴등이구요 말하는 도중 첫경기 꼴등입니다 역시 이게 바로 부패클라스입니다 부패는 아무나 올 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 플레이어 팀의 클라스죠 우리 사신이 오랜만에 왔네 진지하게 해봐 진지하게 내 배찜 모자 썼봐 내 배찜 모자 썼봐 나이스 우리 사신이 나갔다 내 배찜 모자 썼봐 이렇게 내가 내게 난 다음 인터넷 할 수 없네 이번 신상 때 여러분들 흑기사하고 카라곰프하고 스펙터 뽑을 수 있거든요 없는 사람들 노릴만해요 햄버거님 또 꼴등인데? 긴장하셨나 아이고야 햄버거님 5등까지 올랐네 아니네 6등이네 아 5등이네 5등이에요 5등 진짜 5등이야? 5등이면 1점이네 2점 2점 아 총점은 1점 응 총점 1점 그니까 총점 1점 세번째 경기 알겠습니다 추천과 승리사 맞을게요 저 흑기사 파랑은 굳이 안 뽑아도 되죠 쪽지로 하자면 그 컴퓨터 들어오셔서 아이디 비번 보내세요 정해드릴게요 지금 말고요 쿼퓨터 카라계 파랑이 뭔데 스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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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퉰클 다행히 흐읍 씨야 팽버고 또, 또 날아왔어 팽버고 싶엔 내가 밀려 틀림만한 느낌 틀려요. 빼잖아. 빼잖아. 자, 결과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결과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몇 등이죠? 4등 간 것 같은데. 아니네, 5등 했네. 3점이네. 1km 더 빠르네. 진짜 스타드가 빠르더라. 내가 방금 안 돼. 그니까 빠르다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어해봅시다. 다 이렇게 타고 나면. 사이버가 빠르면 interface. 스타드가 infected. 스타드가 southernland에. 스타드가 빠르게. 스타드가 vorne perch fosse 조합이 조합이 오기간. 스타드가 만들고 schooling이 잠시네요. 스타드가 처리 Violence. 스타드가 다시 타고 도와드립니다. 스타드가 call을 수는 스타드가 보면 스타드가 있을까요? 다시네 아 아 힌벅힛 아야 못삭 아 잘 나가네 힌벅은 2등 2등 지금 배지 무제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0점 이 경기에서 10점 10점 아 7점이지 2점이니까 9점이네 지금 있을때 사야돼 힌벅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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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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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1등인데? 1등? 햄버거. 셨다 계정은 아이디빌리쉬는 인증을 해야 됩니다. 4점 11점. 모자 사는 거 아니에요. 퀘스트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퀘스트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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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